오늘 릴리 왔으니까 저기 새우 파티 어때요? 역시 새우 TV 그래 좋아 지금 바베큐 이제 사용해야 된다 하더라구요 아 이제 된대 아 어제부터 풀렸지 그런거 그래서 오늘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늦어지면 이제 못하는걸 약간 어거지지 어 어거지지 파이팅 약간 그러면은 해 조금 있을 때 뭐가 되잖아 좀 있다가 그러면 사러 가야 되요 사러 가자 근데 형 촬영이 있다고 하던데 3시에 내일 했대 내일 했대요 엄청 중요한 컨텐츠가 아니야 찬형이는 엄청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구요 아냐 아냐 엄청 중요한게 아니야 그럼 이따가 저거 사올게요 아니 같이 가서 사든지 누구랑 같이 가서 사든지 아 같이 가서 사든지 저야 좋죠 한 3시 반 4시 먹고 애들 바로 퇴근 시키려고 그랬지 애매하잖아 한 4시에 먹었는데 5시 됐어 그럼 먹고 이제 퇴근하면 되죠 알았어 애들한테 다 얘기해 줘 일단 저 내려가서 준구한테 탄이랑 이런거 좀 사노라 할게요 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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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구야 네 이따가 새우 파티하게 여기 등록 좀 해주고 그 수점 사줘라 아 알겠습니다 수탄 10kg 10kg하면 충분할걸요 맞아? 저희 전직원 다 하는거예요 어 좀 더 안토음 흐흐흐흐흐 근데 니가 많이 봐서 그 너무 안토음 좀 딕떤 딕떤 나 아 나 나 너무 맛있어 예예예 좋아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새우먹어? 네 네, 내가 제일 좋아 뭐지? 내가 제일 좋아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도둑이 릴리가 더 크네 아니 릴리가 더 커 릴리가 더 커 릴리가 더 커 릴리가 더 커 릴리 에 에 내 말아야 내 말아야 핫nn 왜 우리가 сказала 우리의 여자실 우리 우리의 여자 우리의 여자 그렇ώρα 우리의 여자 맥주님 왜 너는 왜 님이 죄송합니다 왜 너가 너에 나자고 знala 아냐 내가 말아야 우리에게 말아야 내가 말아야 안 beh! 우유, 릴리 언니 릴리 언니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언니라고 해야 되는데 친하면 언니라고 잘 안 하더라고요 이 릴리 언니는 이렇게 와 자식으로 나les 그치지? 그치지? 너무 맛있어 많이? 많이 먹으면 다가야죠 다가야죠? 다가야죠 다가야죠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 좋겠네 잘 먹으면 좋겠네 잘 먹으면 좋겠네 이게 3kg 이상 사면 할인해주더라고요 거기서도 시장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러네 25만 동 정도 하잖아 네 거기도 25만 동밖에 안 하는데 여기랑 뭐 큰 차이가 없어서 지금 가면 물건이 없어요 거기 확실히 있는데 차이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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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잘 안 잡혀요 이제 한 열 마리 남았나? 얘는 아니야 얘는 다른 새우에요. 다른 새우? 나중에 정말 돈 많아지면 요 위에 있는 아 아 이걸 다 탈까? 으헙 encouraged 간 10배 같은데 가격이 10배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랍스터 정도면 우리 저번에 무인회 갔을 때 코이새끼 시즌원 때 샀던 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러겠네 그때 우리가 26마리인가 샀거든요 오히려 그때 우리가 샀던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원없이 먹긴 했는데 그때 나 그때 후로 이거 따로 먹은 적 없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 파는 가격이 우리가 그때 샀던 가격보다 지금 8배 정도와 더 비싸요 우리가 그때 산 것보다? 네 그때 우리 엄청 저를 많이 먹었어요 갔어 좀 전에? 밑에 구멍 조금 내갖고 물 쫙 다 빼준 다음에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엄청 친절하시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화나거든요 다 털었는데 어떻게 해? 저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로 먹어 근데 점심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들 그렇게 배를 안 고플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길 기도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야 수족관을 털었는데도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어 있는 거 다 산 거니까 좀 먹다가 너무 빨리 먹는다 싶으면 치킨? 치킨 치켜줄게 개 mountain 비싼irez 진해 글 같아 새우터리 범 새우만 털어가네 이 정도면 새우터리고 수족관 밥이었는데 그럼 봐야gio 핸도 JUDY 얼마전에 제가 영상을 보는데 동남아 원시인같이 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정글 안에서 사는 정글에서 하는 먹방중에 고추랑 마늘이랑 라임이랑 이렇게 넣고 이렇게 찢는다고 해야되나? 그렇게 해서 소스를 만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설탕이랑 미원이랑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거 찍어 먹는거야? 맛있겠는데? 그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 지금 이만고 사서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냄새 맡아봐요 형 엄청 달달한 냄새나죠? 그러네 오케이 이 소스도 사서 같이 만들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이것도 사도 돼요 초록색 소스 위에도 있다 응 이 소스 맞네 이걸로 먹지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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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놔야지 뭐 까놔야지 귀여운데 제대로? 이거 딱 있어 가자 가자 다 샀지? 네 다 샀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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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가자 가자 행복 personal 네가 못 먹нут다 형 뭐 와인 이런거 있어야 되는거 아녜요? 왜? 화이트와인? 왜? 위스키 먹고 싶다고 와아 릴리 아니 우유가 아! 와 우유 우리는 왔니 отив cynical 아 propose 근데 릴리언니랑 가장 친해? 가장 친해요 야나의 엠탄냇, 뭘 우유화? 전화우 전화우 오 마이 갓봐 너 마이 갓봐 너 마이 갓봐 너 마이 갓봐 왜 니네끼리 얘기한다며 나한테 옆집 부러워 그래 제일 친하냐고 물어보고 릴리한테 똑같이 물어봤잖아 릴리는 뭐라고 대답한거야? 뭔가 친해 하나도 안 친해 잘한다 이거 안 친해요 늦었어 우유야 늦었다고 우유야 쟤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다 친해 우유랑 다 친해요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